어색 으아아악 쪽지 들고 왔네? 내가 가구쪽으로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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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이제 예약 쪽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살짝 사라야, 몽고점 지켰다가, 그러지? 사라하고 가까이 지는 분들 아닐까? 사라가 연락을 보내고 또 받고 그래요. 한 6시쯤만 되면 밖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고 잠시 볼 수 없는ück 가면 다음 도시 몇분에 다니는 거야? 하루 종일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오페식으로 식사도 하고 집에가서 사는거죠 사다를 돌봐줘서 고맙대요 도망치지않고 언니들만 훌륭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중공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atsing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